구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을 두고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테마공원의 관리주체 문제와 콘텐츠 개발 문제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는데요. 구미시는 콘텐츠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는 입장입니다. 오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8년 11월, 9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조성한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했지만 하루 평균 200여 명에도 못 미치는 관람객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똑같은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구미시는 도시계획 변경과 연계해 콘텐츠 개발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도와 구미시 예산을 합쳐 약 37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오는 6월 중순까지 연구용역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최종적으로 6월 20일, 6월 중순경에 최종적으로 안이 나옵니다. 그 가지고 설계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올 9월 말까지 사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에 관리주체 문제를 두고도 지적이 나왔습니다. 먼저 구미시는 테마공원을 문화시설로 용도 변경을 추진하고 관리주체를 경북도로 이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신의원들은 경북도에서 관리하게 될 경우 오히려 테마공원이 방치돼 관리 소유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만큼 콘텐츠 개발과 관리주체의 문제를 두고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계속되는 지적이 나온 만큼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HCN 뉴스 오승훈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